잠시만요 잠시만요 깼어? 일어났네 나 뭐야? 하필 거기서 이거 정신을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데려왔잖아 거기서 정신을 왜 넣은거야 갑자기 나 때문에? 근데 그건 네가 내 눈에 들어왔을 뿐이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가 얘기했던 것 뿐이였는데 난 그전에서 그렇게 그렇게 되버렸거든 내가 왜 너 여기까지 데려온 줄 알아? 네가 네가 나한테 했던 얘기 기억나? 나한테 이런 말 했었지 넌 안 될 거라고 넌 안 될 거라고 네가 뜬 게 그게 될 수 있냐고 분명 묻었을 텐데 분명 묻었을 텐데 이렇게 나한테 말했잖아 내가 너 같은 게 왜 안 되는 건데 그럼 너는 되고 나는 안 된 이유가 뭔데 왜 도대체 왜 왜 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 거야 어차피 너도 안 됐잖아 똑같이 그럼 너도 될 줄 알았어 이러지마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 이만 더 괴로워 가만히 있어 얌전히 있으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못 뜯어 알겠어 소리쳐도 아무도 못 뜯는다고 알겠냐고 왜 소리치고 싶어 소리쳐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얌전히 가만히 있어 너 도와줄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야 여긴 나만 아는 공간이거든 그래서 아무도 네가 있는지 몰라 알겠어 내가 왜 왜 여기다가 너를 대려놨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너를 대려놨을 것 같은데 그건 너가 나의 희생양이니까 이제 알겠어 아 진짜 얌전히 좀 있어 아 진짜 얌전히 좀 있어 그렇게 발버둥치면 너만 다친다고 안그래 얌전히 들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널 얌전히 있지 않으면 내가 널 살려줄 수가 없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안그럼 너만 다치니까 안그럼 너만 다치니까 다치기 싫어 조용해 아 한번 볼까 왜 이렇게 떠는 거야 떨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떨어 안 떨어도 된다고 겁먹을 필요 없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겁을 먹어 내가 무서워 내가 무섭냐고 내가 아 무서워 내가 무섭냐고 인간 같지도 않은게 인간이라고 해야 되겠냐고 난 그저 인간이랑 똑같이 생활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안되는게 어쩌라고 나 스스로도 그게 안된다고 알아 내가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는 줄 알아 그건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이겠지 그게 인간들한테 받은 상처 배신사기 거기다가 버리기까지 했잖아 인간들은 날 버렸고 버리고 난 뒤에 내가 아무 죄의식 없이 살아갔잖아 버려진 나는 어땠을 것 같아 괴롭고 고통스럽고 끔찍했겠지 왜 내가 인간이 아닌 이 모습을 살아온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지 하이피도 내가 인간들이라는 그런 자가 대부분이긴 했지만 이렇게 인간하고 마주하는건 처음인 것 같아서 말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인간들 인간들 나에게 지금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준 느낌이랄까 너도 고통은 안 바빠야지 안그래 고통만 보고 싶지 않아 고통을 맛볼 생각이 없어 고통을 맛볼 생각이 없어 고통을 맛볼 생각이 없어 근데 어쩌냐 난 너에게 고통을 줘야겠는데 고통을 줘야겠는데 왜 그렇게 빨리 빨리 떨어 안 떨어도 된다고 나 떨지마 야 완전히 가만히 있으면 배려는 문제 없으니까 조용히 있어 한 번 더 시급하게 하거나 발버둥 쳤다간 알지 그땐 내가 너 가만 안 둘거야 알겠어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거야 별다른 문제는 없을거야 내 말만 잘 들으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니까 괜찮아 알겠지 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인간 이제 알아뜨나보지 지용해진거 보니 그래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거잖아 아까처럼 발버둥 치고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돼 알겠어 그래 그래 옳지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아까 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소리 치고 벌벌 뜯었던거야 괜찮으니까 나만 믿어 알겠어 나만 믿으면 된다고 알겠어 그렇지 날 믿으면 더 괜찮아질거야 그래 그래 무사히 집에도 갈 수 있을거니까 근데 내가 집에 보내줄 리는 없겠지만 나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어쩔 수 없지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어떤 고통을 줘야되는건지 알겠 줘야되는건지 이제 완전히 하나씩 시작해보지 일단 난 여기부터 잘라야되나 아님 여기를 잘라야되나 애매하네 이쪽을 먼저 잘될까 저쪽을 먼저 잘될까 아님 한꺼번에 다 잘라보니까 한꺼번에 다 잘라보니까 한꺼번에 다 잘라보니까 어느 쪽이 제일 좋을까 어느 쪽이 제일 좋을까 좋죠 아니면 위쪽 아니면 위쪽 아래 전체 전부 다 잘라보니까 아쉽기도 그래 하나씩 하나씩 잘라줄테니까 걱정만 매우 고통술지도 몰라 자 슬슬 시작해볼까 이제 누구 갖고와 얌전히 얌전히 있어야지 얌전히 그래 어떤지 됐다간 내가 너 가만 안둘거야 알겠어 조심 안하고 왜 그렇게 나를 겁을 내는거야 나를 왜 이렇게 겁을 내는건지 모르겠네 난 아직 아무리 또 안했거든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참인데 말이지 그래 그러니까 내 말만 잘했다 너 그럼 별 문제 없으니까 여기가 갖고 왔네 자 여기에 먼저 잘라볼까 아우 이렇게 안잘려 아 짜증나 다시 한번 더 잘라봐야지 다시 한번 더 잘라봐야지 다시 한번 더 잘라봐야지 오케이 그렇지 아직 멀었으니까 좀만 기다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알았지 파이 굿파이 처음엔 리치하니까 조심하라고 처음엔 리치하니까 조심하라고 알았지 파이 굿파이 굿파이 고맙습니다 저의 고마워